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가운데서 해외여행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존 위기에 몰린 항공업과 면세업계를 돕기 위해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행 초에는 반짝 인기를 얻은 뒤에 기대보다 더 좋은 성과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따져봤더니 이용객 수는 줄었는데 수익 창출이 확인이 돼서 이번엔 무착륙 관광비행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시행 초에 반짝했다. 실제로 처음에 무착륙 관광비행할 때 정말 매진까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항공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비행 탑승객 수는 1,212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적용된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으로 공급 좌석 수 자체가 줄어들어 평균 탑승률은 지난달 75.2%로 전월보다 좀 늘어난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품 출시를 보류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도 관광비행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관광비행은 이번 3차 운항기간인 이달에 총 7개 항공사 23편의 항공편이 운항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인 1차 운항기간과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러면 종합을 하자면 탑승객은 줄었지만 업계는 반대로 사업 확장에 나섰거든요. 이유는 역시 수익 창출 덕분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돈이 된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수는 줄었는데 항공업계가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늘리기에 나선 이유, 면세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비행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의 목적이 면세 쇼핑인 만큼 면세품 판매 수익과 이에 따른 수수료가 굉장히 쏠쏠하다는 계산입니다.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 등과 제휴를 하고 있는 롯데 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무착륙 관광비행 매출이 전월보다 약 70%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은 탑승객 수가 더 늘어서 면세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 기분을 만끽한다는 매력도 있지만 면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역시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세 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 해외 여행객과 같은 600달러입니다. 담배 200개비와 1리터 미만의 술 1병, 향수 60mm 등의 추가 면세 혜택 역시 무착륙 관광비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힌 상태에서 이런 여행을 통해 쇼핑 욕구를 해소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구매 금액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롯데 면세점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들의 면세품 구매액은 코로나19 상황 이전 내국인 객단가의 2.5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행 가서 쓸 돈을 다 면세품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입 품목에서도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구입 품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두 달간 국제선 관광비행 탑승객 가운데 면세점을 이용한 고객 1,700여 명의 구매 품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가방, 지갑 등 럭셔리 패션 매출이 3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화장품과 향수, 시계와 주얼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세계 면세점 역시 화장품, 향수 매출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면세업계가 중국 보따리상 매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네스톤관 면세품 판매와 함께 무착륙 관광비행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된 겁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면세품업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수익 창출 어떤 출구가 생긴 거잖아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아요. 아까 대형 항공사들도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안항공은 최근 업계 최초로 마일리지로도 관광비행 운임을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고요. 대형 항공은 장거리용 대형 기종, A380 기종을 투입해서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티웨이 항공 등은 기내 면세점 상품을 사전 예약 주문 시에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앞다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도 무착륙 관광 여행자를 위해서 잇따라 이벤트를 열면서 할인 폭을 더 키워 구매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항공업계와 면세품 업계가 모처럼 활력을 찾았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내용인데 호텔업계도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무대를 역시 본따서 뭔가 구상을 하고 있다고요. 외국인이 주요 고객인 만큼요. 시내 특급 호텔들 사정,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최악이었는데요.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호텔이던 쉐라톤 호텔, 서울 팔레스 강남은 지난달 말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주요 호텔 체인들도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호텔 롯데의 호텔 부문은 3분기 누적 적자가 무려 2,830억 원에 달하고 호텔 신라의 호텔 부문도 57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이번에는 무착륙 비행처럼 여행을 못 가는 아쉬움을 자극해서 객실에서 가상현실 기기로 랜선 해외여행을 떠나는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공객들의 심리를 잘 파악한 마케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VR 기기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35곳의 랜선 여행을 준비를 한 건데요. 베니스에서 곤둘라 타고 대운하를 건너거나 영국 여행 가이드와 함께 시계탑 등 랜드마크도 돌아볼 수 있게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호텔로 휴가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여행 기분까지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자 새로운 시도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올해 항공과 호텔 등 관광업계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백신 관련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관광업종의 회복을 생각하기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체계가 만들어져야만 자연스러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기획으로 수백억 원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 여행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산업도 변화를 하면서 업계 경쟁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업만을 쏙쏙 골라 소개한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세계적인 여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가 2021년 여행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여행이 변화했지만 줌아웃 여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줌아웃은 전체 또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걸 의미를 하는데 자연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비대면 여행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비대면 야외활동이 대세인 가운데 인적이 드문 자연경관 중심의 장소로 차박, 글램핀 등을 떠나는 모습도 줌아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계에 내몰린 항공 등 관광업계, 생존법칙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젠가 이 터널이 끝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